여로 오빠 안녕 얘들아 여로 오빠야 오늘도 역시 상태가 좋지 않네 왜냐면 가게 하는데도 운 나게 바쁘고 토너먼트 하는데도 너무 바빠 어제도 정말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강남에서 열리는 GOS 강남대첩이랑 대회에서 우승을 했지 내가 50명 중에 자 그렇게 해서 잠도 못자고 어쨌든 오늘 또 일어나서 오늘은 바니안트리 호텔에서 토너먼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거기를 가기로 했어 근데 오늘 누구랑 가기로 했냐 바로 나의 또 사랑하는 브라더들 뒤에 여기 보이지? 따뚱 대한민국에서 토너먼트 제일 잘한다는 친구 토너 호구 일명 토너 호구 뭐예요? 내 핸드폰에도 토너 호구로 저장돼있거든 WTF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포커 호구라고 했는데 포커 호구 알았어 토너 호구 왠지 기분이 나빠 아 토너 호구는 기분이 나빠 우리 수조가 있고 그리고 우리 뭐 영상에서 빅스팅 영상에서 이제 자주 나온 우리 저 잭팔팔 메인 이벤트 우승자 송대형씨인데 요새 우승하고 좀 거만해졌다는 송대형씨 차인데 이게 거만해졌다면서요 수조씨 무슨 소리세요? 무슨 소리세요? 뭐 메인 이벤트 한 번 에? 조금 거만해졌죠 조금 그러니까 메인 이벤트 우승하고 거만해서 뭐 연락도 잘 안 한다고 몰락하시네 그런다고 그러는데 뭐 사실이에요? 저한테 물어보는 건가요? 응 아 무슨 소리세요? 거만해진 거 아니죠?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 이렇게 곽강을 받을 때 잘해야 된다고요 수조씨? 그쵸 몇 달 못 간다고 이게? 이게 메인 이벤트 우승 뽕팔이 오래 안 간다 이거죠? 그런 거죠? 아니 좀 사그라들죠 사그라들죠 아예 없어지지 마세요 아 근데 어쨌든 대홍이는 찾기에서 한결같다는 그런 얘기죠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쨌든 반양트리 호텔에서 대회가 열린다고 그래서 대홍이랑 수조랑 같이 가고 가면 또 토너 호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또 한 번 대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좀 기대가 돼 오늘 호텔에 사는 거고 아무튼 우리 밥 먹고 갈게요 그리고 좋아하는 수조가 좋아하는 전주 청국장 여기서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우리 항상 토너 하기 전에 여기서 밥을 먹어요 대홍씨 우리는 아 갔다와서 먹거나 저번에도 한 번 먹었습니다 저도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식당 이모님께서 김수조보다 제가 어려보인다고 말씀하셨네요 지방을 하면서 이 식당 이모는 아 그런 거야? 이색이 발끈하네 자기보다 어려보인다고 그렇다는 자 이제 밥을 다 먹었어 계산은 누가 해? 내가 할게 원래 대홍이 형이 해야되는데 자 밥을 먹고 한남대교를 건너면 짹을 맞췄어요 상황이 어떤거예요? 어떤 사람이 입머니 직전에 입머니 직전에 아니 그러니까 입머니가 아니었어요 데이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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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버블 직전 데이투 버블 직전 마지막 켄던데 마지막 켄던데 씹비비도 안 돼 상황에서 그.. 그.. 근데 콜 따고 잭 카피죠? 카피 3타일 잭 뭐 이런거예요 그래서 올인 나왔는데 소심있다 그냥 그냥 밀었어요 근데 그거 콜 따는데 에이스 잭 보여줬는데 에이스가 낫겠지 에이스가 낫겠지 연구에도 코치 바쁜 사람도 있잖아 그거 오픈하는 거 보고 무슨 생각으로 들어갔지 내가 뭐 진짜 어섭게 그 그냥 그 사람이 뭐해 뭐가 아닌 이상은 스택이 비슷해서 파이널에서 내가 그냥 에이스 킹 들어와서 올인 쳤는데 고민하고 텐 잭으로 콜 받아서 잭 띄어서 왜 콜 받았어요 내가 물어봤는데 좋아하는 카드웨어를 들었을 때 고기는 아프지 하여튼 근데 좋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니까 어쨌든 뭐 아 역시 필드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잠재시켜 보려 하지만 아픈 건 어쩔 수 없거든 맞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에어라인 들어와서 좀 극단적 림프를 해가지고 칩을 많이 먹었거든 2시간 후 2시간 후 어디야 대회장 가는 길 저기 서있다 오 좋다 사람 많다 그냥 뭐 아무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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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회장 가는 길 비피피 비피피 오늘 약간 메인 이벤트는 좀 진중하게 하고 사이드 이벤트는 약간 좀 파티처럼 안 돼요 파티 사이드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파티 저요? 네 형 메인 떨어지면 거기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? 아 나 바로 가야지 메인 떨어지면 바로 사이드 이벤트 가야지 이렇게 들어오면 많은 모델분들이 있습니다 와 오 오 멋있네요 많네요 네 자 우리 셋은 지금 바로 들어가면 바로 잘릴 수도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작전을 조금 이따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게 빨리 들어가면 빨리 떨어질 수 있으니 고수들의 작전을 약간 고급진 데서 하니까 좀 느낌이 있죠 딱 들어가서 바로 융스테이로 넘어가면 그거 빼고 등이 없으면 안 돼 나 안 할려고 그랬는데 너 지금 들어간다고? 오케이 오케이 지금이래 지금이래 수조랑 지금 들어가는데 몇 번 보고 왔어 급해요 지금 사람들 대면 안 되는 말이에요 아 저 알겠어 알겠어 어떻게 난 몇 번 대버리지? 형이 고르는 거 랜덤으로 눌러야지 아 랜덤으로 랜덤으로 알았어 알았어 운명으로 5에 4인데? 3원 재수 없는 거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? 저에게 만 칩 오천 칩 천 칩 백 칩 뭔진 모르겠지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조랑 나랑 이거 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? 5에 3원 파이팅 해볼게요 네 오호 저렇게 장사를 하나 5번 테이블 어디죠? 아니 이런 거는 다 가는 줄은 5번 테이블 5번 테이블 5번 테이블 5번 테이블 5번 테이블 5번 테이블